이장우 대전시장이 폭염, 폭우 대비 안전 상황에 점검하기 위해 관내 공사장과 장애인 시설을 방문했습니다. 자세한 소식 대전시 인터넷 방송 장상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. 이장우 대전시장이 대전산업단지 내 공사장과 대덕구 장애인종합복지관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. 먼저 대화동 대전산업단지에 조성 중인 복합문화센터 스마트주차장 공사장을 방문한 이 시장은 현장을 둘러보며 폭염과 폭우 대비 근로자들의 건강관리와 안전시설 설치에 각별히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. 이어 대덕구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찾은 이 시장은 장애인시설과 프로그램 등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. 한편 이장우 대전시장은 민생 현장과 현안 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시정을 함께 공유하기 위한 100일간의 정책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여겨지 달려주ojม에 절기한 목소리를